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콤한농장 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한창 자두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자두등급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선별기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 원형선별기도 있고 말하는 저울도 있는데 저희 자두는 말하는 저울로 제가 선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함께 말하는 저울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이시는게 음성선별기거든요 말하는 저울 입니다 가격은 저희가 한 55만원 주고 구입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복숭아 사과 배 자두 한라봉 감 포도 뭐 여러가지 다 됩니다 거진 이제 올려놓고 이제 들면은 이제 몇 단 몇 단 이제 크기별로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뭐 복숭아 복숭아 사과면 사과 자두는 자두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양쪽으로 놔두고 이제 등급별로 저희는 나눕니다 사람 눈으로 하면은 이제 편차가 좀 있는데 기계로 하니까 그나마 좀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선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음성선별기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 봤거든요 양이 많아 가지고 시간은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기별로 이제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이제 저희는 빨리 택배 발송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